본권 주소는 구로구 궁동 140-7번지고요. 1호선 7호선 온수역에서 보시다시피 1.1km의 거리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은 산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고요. 본권 주변에 예림디자인고, 오류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공연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등학 명문고등학교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1,7호선 온수역은 여기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본권까지의 거리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입니다. 여기서 약간 꺾으면 바로 궁동사회복지관 건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50m 정도만 가시면 이 감나무집이라고 쓰여진 건물이 본권 건물입니다. 이것이 외관이고요. 현재 이 부분입니다. 공부상으로는 1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계단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는 2층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 모습이고요. 목껏 물껏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산책하기 좋은 야산도 있습니다. 점점이 가능한 sin shrimp을 만들어osp Sommer님을 들어온 전ium을 avoir로 conte Qui Hydra 하고농을 전하는 항공연예술 générale 음성으로 쇼 Olivia